맥주의 의미와 능력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러네 새의 절기를 꼭 지키라 그게 뭐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6월절은 애국의 해방을 기념한 거 구원받은 거 우리나라 땀은 광복절이 되겠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란다면 맥주절은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곡식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때가 보리였기 때문에 맥주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기 위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6월절 다음에 50일만에 드렸다 해서 칠칠절 똑같은 거예요 칠칠에 사십이고 오십일 오시면 숫자가 희년 해왕을 말하기도 하죠 놀라운 것은 오십의 의미가 있어요 추레급여 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금식 사십을 하시고 그 시계명을 받는 그 율법이 그때 50일째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50말 성령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일이 오늘 신약의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임한 거 또 초실절 첫 열매로 반다 하더라도 알곡성도로서 성령의 은혜가 와야 알고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어쨌든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약의 백성을 증가하고 그걸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원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 그래서 이 6월절이나 그 새해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딱 그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었고 믿음 있으면 감사하게 되었고 믿음 없고 은혜 없으면 절대 감사가 안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안 올라온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지옥에서 해방되었고 천국평생이 됐다?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요 감사해라가 아니고 물론 명령도 되지만 아 그래서 이 새해 절기는 빈순 오지 마라까지 분명히 말하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내용이 맥주절이다 나는 뭐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뭐 꼭 맥주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그거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곡식의 열매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황야 40명에서 한 번도 곡식의 열매를 못했는데 그래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난한 또 천국을 의미해 천국 가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감사가 돼야 되고 난 전혀 감사가 안 되네 그러면 구원 받았는가 성령 받았는가 아니네 엄청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끝에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라 그 말은 너 원래 신부는 종이야 원래 세상에서 그대로 애국 세상에 속에서 바루왕 마귀 그 사탄의 영향 안에서 바로 지옥 갈 우리 인간들 오늘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급 시켜갖고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가장 큰 기초가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될까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이제 감사하고 근본 뿌리를 여기 찾아야 돼요 왜 감사하냐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데 순서라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뭘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 받은 것에 항상 나는 자녀들이다 북한에서 지옥 같은 데서 탈출하고 넘어갔다 아휴 나 살았네 살았네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기뻐요 자녀들이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라 아니면 기뻐해요 두 번째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교제 그것이 기도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 얘기가 나는 것 그것이 쉬지 말기도 하라 숨 쉬는 것 호흡이 호흡 세 번째 범사에 감사가 호흡하고 계속 기도하다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만큼 감사가 되어집니다 믿음만큼 감사가 수준이 나와요 감사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의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단계에서 범사는 것은 모든 일이 안 좋은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니더라도 정말 일이 꼬이고 문제가 복잡하고 내 원하는 데는 일이 안 풀리고 그래도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그냥 감사만 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것이 하나의 뜻이라 이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 천국 가는 것 그 방향이 그것이 이 감사만 하면 세 가지만 하면 천국에 내비 계신 아주 정확한 안내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더 어려워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단일이 사적으로 들어가더라도 감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비의 감사가 최고 같아요 요비 한순간 그날 돌풍을 났고 열차녀가 앞사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들려온 소식이 그 소 이때 양태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뺏겼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빈손이에요 그런데 요비 그때 뭐란가 내가 적신으로 왔사한지 빈손으로 왔사한지 빈손으로 가올지라 주신자도 요호하시오 취하신라도 요호하시오 요하라면 찬송받을지다 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자 요발을 낳고 하나님과 마귀가 와요 지금 여기서 싸우는 이런 상황인데 요비 뭘로 했을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은 마귀가 변쳐버리고 찬송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찬송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올지라 어차피 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데려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이 쉽지 한 명만 죽어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 열 명 그 자녀 줘갖고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어차피 없었는데 지금까지 행복해서 한 것만이라도 나는 플러스예요 다 가져가도 어차피 나는 마이너스 없어요 영으로 시작했으니까 빈손 왔잖아요 양칠천 다 가져가도 어차피 하나님껏 가져갔는데요 뭣 때문에 원망불평이 여러분 왜 원망불평합니까 지금 모든 인생이 떠물어 사는 것 아니에요 인생이지 내 남편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아내 내 자식 소중한 내 자식 행복에 살고 그렇게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 주셔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었고 여기서 좀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인 천국이죠 이것이며 심령 가난 이게 첫째구나 왜 심령 가난은 내 인생의 본래 모습을 알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요 난 지옥 갈 사람이란 거요 아무것도 아닌 은혜를 아껴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낮아지고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빈손으로 온 자가 그래 심령이 가난해졌지구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왜 하나님의 고난도 어려움 중이야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데 그때부터 은혜는 오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왔다고 알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단한 빌딩 가지고 높은 지위에서도 어차피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주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모습은 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뭘 감사하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배신앙은 바로 그랬어야겠구나 모든 게 은혜로 됐고 은혜로 이렇게 말한다면요 불편할 거 없어요 가정에서 내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주고 내 자식 낳아주는 것만 감사하고 밥해 준 건 감사하지 나 혼자 살았다 뭐 어떻게 살겠어 지금까지 혼자 살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도 버려다 주면 이만큼 그 자녀 낳기 위해서 이만큼 살았지 모든 게 떠물어 살죠 그런 생각나면 모든 게 과분하다는 생각하면 행복하겠구나 아 나는 과분하다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사업장이 나는 과분하다 제가 한다면 저는 너무 과분하다 진짜 과분하거든요 우리 성도같이 귀한 분은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보면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보다 믿음 더 좋고 더 주님 사랑하구나 막 그런 분이 보여요 나는 이런 분들 내가 놓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설교를 해 막 그러면 내가 과분하다 나는 행복할 것이고 만일에 내가 대단한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럼 나는 불행할 거예요 자 감사는 어디서 오냐고요 감사의 수준만큼 행복이 와 감사의 수준만큼 행복이에요 억만큼 가져도 불평할 수 있어요 감사를 모르면 행복은 감사요 자 믿음의 수준이 감사 수준이에요 믿음만큼 감사가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들인 거 믿음인데 그 사랑을 느낀 만큼 믿음 사랑 감사 가지 하나로 가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인간들은 정말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감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 골레수 3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신 바였다 사실 내가 마음 비우면 마음이 평강합니다 너희 평강을 위해서 한몸으로 불받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랬고 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지혜로 피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째 나오죠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마련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의미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전부 세 번이나 전부 감사가 다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과분하거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평강 글쎄 평강 내가 마음만 비우면 마음이 평강 올 것이고 그리고 감사가 되게 돼 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자 열 명의 문동평자를 예수님이 거쳐줬는데 사마라인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물론 그 앞에서 고친 게 아니거든요 너희 몸을 세상에 보이라 그냥 갔어요 다 가다 보니 어 나섰네 그러면 이제 얼른 와서 감사는 못하고 자기 가족도 만나야 되고 걸릴 만에 그리고 잊어버렸어 이제 한 명만으로 돌아왔어 사마라인만 그때 열 명이 다 고침받지 않느냐 그 아홉 번이 어디 있느냐 아홉 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명이 적합니까 아홉이 적합니까 감사가 모르는 사람들 문동평에 고침받고도 예수님에게 감사한 사람 딱 그것도 사마라인 이방인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그래서 영혼과까지 그럼 아홉 명은 어디에서 치옥으로 있죠 고침받고 감사는 몰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요 당연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감사라는 거요 감사 지삼의 감사 구원받은 감사라는 거요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감사가 되기 때문에 역대야 7장 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영광의 성전으로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비하면 요각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만나고나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도했다고 믿으십니까 때로는 굴곡이 있고 환란 있고 눈물 눈물 골짜기 때문에 영증신한 것 같고 만나게 되었고 불받고 부도났기 때문에 부도났기 때문에 왔고 때로는 몸 아프게 해서 왔고 알고보니까 그것이 선이었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영원해 영원해 인자하심이 아멘사람은 햇빛 주고 공기 다 준다니까 끝까지 영원하시오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껄고 그때 말에 벌 드리고 이랬다면 나갔던 것 즉사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속성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찬양하게 되는데 히브스 13장 15절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게 되자 그 이름을 증가 입술의 열매다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간 난 대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테이프도 찬양 테이프 듣고 말씀 듣고 계속 골로지장 개념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받아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섰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있어 믿음이 없으면 굳게 안 섰으니 감사가 안돼 그럼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오다 아무리 어떠고 어떠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다시 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감사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몇대로 싸도 싸요 잘하셨네 하여튼 잘했다고 하나님도 잘했다고 사람도 내가 잘했다고 하면 좋고 하나님도 감사할 감사할 이유를 하박국 선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며 양가서가 없을지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보니까 흉년 들었는가 봐 양도 소도 먹을 것 아무것도 없어 뭐 때문에 나는 여와라 말미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아 깃발이 나를 구원시킨 것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원시킨 것 때문에 항상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죠 나는 참 부끄러운 좋은 간증도 아닌데 나는 언제 진짜 감사했을까 제가 봄에 봄에 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제 가족은 처형집으로 얘들하고 저는 그 집에 잘 방이 없어요 그냥 그냥 방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살아 이 교회에서 살아야지 이게 저기 요즘가는 노숙자 일단 그냥 교회에 잠자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돌아간 그러다 이제 우리 가족이 어디인지 아니까 이제 한 번씩 가요 지금 같은 핸드폰의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다 따먹었어요 아예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래도 성전에서 샀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기도만 하겠죠 이제 누구나 사나 훈련시켜가지고 다른 데는 안 갔어 성전에서 샀어 기도원하고 성전 밖에 없어 그냥 근데 한 6개월 돼가지고 이제 방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빈손으로 밤새 철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달빵 하나 어딜 놔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전에 응답 못 받고 이래갖고 망해놔서 이제 무서워 응답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예 상무 쪽이 자꾸 생각났어요 아 여긴가 이리서 온 거 제가 목해제가 됐는데 근데 이만한 달빵 하나 얻어놓고 이제 쌀을 옛날에 호나국 호나국 아주 썩은 쌀이죠 3년 이상 정부쌀 그것도 한 말을 50% 50% 예상으로 주라고 주더라고요 갖다 놓고 그걸로 밥을 하고 딱 보니까 간장에다가 호박이 많아요 그것 하나 놓고 그래놓고 감사했어요 뭐에 감사한가 방에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가족이 같이 한방에 다니니까 달빵 하나 얻어놓고 그렇게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안 굶고 철학한다는 게 너무 하나 가니까 굶은 못 웃고 오늘 있어서 감사가 아니요 그래봐 그 가정의 소중함 방 한방에 같이 산다고 얼마나 좋은지 나는 뼈저리게 듣겠어요 뼈저리게 감사가 있어서가 아니더라고 외양간에 속아 없어도 감사해요 감사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기간이 나를 만들었어요 바싹 깨갖고 그때 하나님 만나주고 응답주고 연기를 조금 아르게 만들고 성경 있게 만들고 그 과정 아니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형식적이 그걸 만나고 나서 신학교를 하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거 없이 신학교를 하면 WC가 뭐지 도카브로 저는 앉아서 그때 잡았어요 이건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분별이 되어버렸어요 강의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뭐냐 환경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보니까 살과 피를 주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감사 예수님의 살 피 주면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은 주어새가 아니고 살과 피를 주면서 감사한 수준 이렇게 구원해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 오시하고 그렇게 영혼 하나 구원하고 싶어서 한 명만 구원해봐라 막 춤을 추는데 우리들은 영혼에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감사가 뭐니까 자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전부 재단 쌓았다 주님 만나고 나서 감사 이 재단 내 몸을 드리고 감사 제사거든요 전부 재단을 쌓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0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시게 소원을 갖고 환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니 내가 너를 용하라 환란 환란 감사 제사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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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 나를 깨뜨리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거 알아 성경이 고난 어려움 당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성경이 보이고 100배 200배 꿀성이처럼 달아 밤새 저라고 낮에는 성경이 있는 것이 그 재미가 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읽는가 모르겠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기고 깨달아지고 이 꿀과 꿀을 먹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꿀을 막 꿈에 성경이 있는 거 꿀이라고 하더라고 꿀 꿀성이예요 실편 66편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우리를 머리타고 가게 여러분이 누가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쁘게 머리를 때려 머리 막 바꿔다녀 바꿔다녀 그럼 머리 바꿔 불과 물을 통과해요 그럼 불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 죽으라고 죽게 끌어내서 풍부한 것 풍부한 것 아이고 권한이 풍부한 것 이거 주려고 불물을 통과하면 안 줘 광야 안 거쳐 하나 절대 안 되니까 그때 그냥 그랬으면 그 다음에 끊어요 그러니까 번제물 여기에 감사해야죠 번제물 내 자신의 번제물으로 예물을 드린 거죠 소양도 드리고 감사해서 나의 서운을 갖고 내 입술에 낸 것이요 환란 때 말한 것이라 어려울 때 아이고 구원해주면 날 살려주면 이렇게 할게 그럼 환란 때 말했자 이제 서운했잖아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해서 죽게 번제물 수술 아니 불물을 통과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감사도 없는 게 은혜의 배운 망덕이죠 하나님 두려워 너희들아 다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아 아 영혼을 위해서 불물을 너버렸구나 내가 선포하려다 승리의 고백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감사가 되요 어 이렇게 하셨구나 다 해석했다 모든 사건을 말씀 해석했다 전부 합력의 선을 이루셨고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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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그러니 사사건만 간섭하시고 맺되는 것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엘베델 재단했다 그 환란 권한할 때 엘베델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6장 10절에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은 걸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에르새미야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다니엘이 기둥가 안는가 이거 잡으려 창문 쫙 열어놓고 거기서 믿음의식 벌벌 떨고 뭐 한다 뭐 국가와 행사하는 벌벌 떨고 목사들이 창문 열고 안 죽어 주민에서 죽으면 죽어버리지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서 감사했다 지금 마귀가 다니엘이 기도만 끝내버리면 이스라엘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 기도로 못해봐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광주에 벌써 빗자리가 죽죽 피었어 지금 아이고 내가 먹기 이정도밖에 못했어요 지난주에 나 주복자고 그래도 그런 간증도 듣고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전약 감격 나는 누구 타도 않을 거예요 내 속이 풀이 타요 주님 내 먹기가 이정도밖에 안되네 이정도밖에 안되네 2부도 앞절한다 비의붙잖아 3부는 얼마나 불러온구나 성가대 안오고 싶다 그래서 안오면 지나면 더 안 나오더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고 사자굴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걸려있죠 천국 가버리지 뭐 그래요 무엇이 무서워요 정말 우리 신앙이 이래가지고 무슨 놈은 복받아요 번제물 들이라 제사들이라 무슨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정말 환란 때 만나거든요 환란 때 왜 신앙이 그런 신앙이냐고 목상에 코로나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이 없어 걸릴 수도 있어 예배들이다 건들어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10편 103편 3절 찾아보니까 여왁 우리 하나님 알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은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 더 깊이 들어가 궁정에 자 궁궐은요 문이 아홉 문 구문이요 문 통과 통과 마지막 찬송은 감사의 곡조부지였거든요 영원히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감사해야 그 문에 통과돼 자 왕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뭘로 만나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라고 하면 문 옆에 딱 지키고 앉아야 돼 감사합니다 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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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러면 와 이제 예수님 만나게 하나님의 본인은 찬송 중에 간다고 했잖아요 영예 찬양으로 역대화 20장 21절에 말하기를 백성과도 은혼하고 노래한 자들이 대가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니 지금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예복 여와를 이르기를 여왁이 감사 인자 영원하며 계속 그랬더니 여왁사방이 그렇게 했더니 적군 자기들끼리 막 싸움 나고 복병이 나가지고 깨끗이 얘기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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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감사가 안 나오죠 입이 딱 다쳐버리고 마음이 딱 막혀버려요 보혈찬 주요 감사합니다 억지로라 감사하기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리면 내 마음이 풀리고 은혜가 되고 주요 그때도 그랬지요 좋은 뜻이 딱 두 번째 그래 그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감사가 되어지네 임자가 오고 믿음이 쫙 올라와 그때부터 사탄을 쫓은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답답해가지고 눌려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찬양하고 쫓아야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불 속에 늘고 그런 가문에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만드시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정문같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래 단련해 그 권한과 열 자녀 다 죽어버리고 몸이 악착나고 부인 도망가버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중의 알거진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를 단련시키네 나를 복귀하려고 훈련시키네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여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보가 꼭 참아라 열 자녀 천국에 있고 또 열 자녀들 이십이다 양은 7천 어 만사천 줄게 하나님이 참 정확해 열 자녀 20을 안줘서 20을 줄 필요 없어 10명 올라가 있으니까 어차피 두 배요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7천 만사천 딱 주더라고 네가 잘 견디면 줄게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하면 훈련이 아니어요 답을 안 준다니까요 절대 응답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보에게 그래요 버틸을 위해서 비로 주래 축복을 주래 막 상처 준 사람한테 여기에 사랑으로 딱 깨게 해서 지성소에 따라 그러나 하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죽어보니까 버틸을 위해서 비로 주니까 갑자기 보고 주더라 통과 통과 그 엽기가 없으면 그 엽기가 없으면요 성경이 심심해 엽기 때문에 살아 하나님의 엽기를 만들려고 네가 샘플 인간을 좀 고생해라 미리서 그런 말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하니까 시험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생각 계획대로 이렇게 자꾸 빗나가고 시간이 늦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뭣이 되니 안 돼 자꾸 오고 약속이 늦어지고 하나님 제가 지하실료 5층 팠거든요 50층 그래야 5층 올라가요 10분째로 파야 되니까 음 10층 팔랍니다 100층 올릴 거예요 10층 파는데 안 올라와 20층 팔 거예요 죽고 나서 나와 그러다 성령을 지폐를 했어요 주님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돈 덩어리만 기다리지 말고 병고쳐 그래서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합니 이제 감사했어 돈이 터졌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 아이고 감사해라 이런 말하면 쏙 보이네 아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해서 안 쓰여준 줄 알았더니 돈 안 터진 게 안 쓰여있구나 그래도 좋아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나는 솔직히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 그래서 난 더 기도 있어 그래서 더 기도 있다니까 이제 감사 생수가 나온 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기세요 믿음의 승리에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기세요 여러분이 이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